심진석 어떤 새끼가 감히 심진석 흉내를 내? K야, 오랜만이다. 고생했어.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느라. 역시 너였어. 이런 일 꾸밀 새끼는 너밖에 없지. 용케도 살아났네. 민도요? 심진석에 대해 죽이려고 해요! 아악! 아악! 미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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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유작이 주연이 된 걸 축하해. K. 미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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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야. 사모니 사이를 가 steamed區! 나를 찾아가면 Pork! 그래, 여 this is my dog 난 몇 달 날이 됐지? 아저씨! 이거, 저희 건강한 아귀타르트예요. 진짜 맛있어요. 한 번 드셔보세요. 꺼지라고! 이 미소새끼 죽어서까지 사람 괴롭힐 지랄이야. 아이씨,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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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말도 안 돼. 어떻게 내가... 어떻게 내가...